방개콩입니다. 34번 들어갑니다. Do you know? Did you know? 넌 알았니? 너가 실제로 생각한다는 것을 인 이미지 속에서 Not in, think in, not in 똑같죠? 단어가 아니라 그러면 시각 이거는 문자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미지들은 단순히 멘탈, 정신적인 그림들이고 앞에 나오는 그림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현재 분사예요. 이 그림들은 보여주는데 생각들을 그리고 경험들을 초기의 인간의 의사소통했는데 그들의 아이디어들을 그리고 경험들을 To 누구에게서 소통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For는 동안이죠. 수천년의 기간 동안 바야인지 그림으로써 그림들을 In, 모래에다가 혹은 On, 벽에 그들의 동굴에 Only부터 볼게요 Only recently Only가 나왔죠. Only가 앞에 나오면서 도취가 일어날 수 있는데 리슨틀린 삽입절이에요. 그냥 Have가 복수동사고 Humans가 실제 주어에요 오직 최근에만 인간들이 Have Create와 현재 완료 계속정법이죠. 만들어 왔어 다양한 언어들을 그리고 알파벳 들을 To symbolize 상징화시키기 위하여 To 부정석 부사용법이에요. 이런 그림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마음은 Has not yet adapted 현재 완료죠. Not yet은 완료되지 않았다의 완료 용법이에요. 현재 완료에 아직 적응되지 않았는데 Adapted to 이러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발에 이러한 상대적인 개발은 뭐야? 시각적인 이미지 개발이에요. 하나의 이미지란 것은 가지고 있는데 Much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eeper a lot 비교급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Only 여기서는 Impact on은 대하여의 뜻이에요. 너의 두뇌에 대하여 Then 말로 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봐도 되겠죠 여기서는 신경인데 From A to B네요. From the eye to the brain 실제 주어는 다가 너브스 복수 주어였어요. R이에요. 눈에서부터 두뇌로 가는 신경들은 R 25배 times s 더 큰데 더 신경인데 From 귀에서부터 두뇌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각이 음성보다 훨씬 더 발달했다는 거죠. 너는 종종 기억할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그러나 Not 그나 그녀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오래된 saying 속담이죠. 속담 당연히 쉽죠 여기서는 Picture 백문이 불회의견이다. 그죠. 하나의 그림이 같이 가는데 천 개의 말을 여기서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주제는 요거죠 뭐 다시 뭐 쓰자면 시각적 이미지가 음성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가진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